안녕하세요 아리라이프입니다. 오늘 저는 지금 그래블 타고 지금 아이들 장난감 사러 가요. 장난감이 조금 싼 데가 있대요. 그래서 한번 마트 이런데 말고 진짜로 도매같은 장난감 가게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엄마 저는 옷이랑 노래도 한번 사볼게요. 저는 옷을 소박 사건데요. 왜? 그냥요. 너 친구가 입어서 따라서 하는거지? 그거 사고 싶어? 응. 알았어. 안녕하세요 아리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지나가다가 예쁜 옷가게를 봐서 여러분께 수고시켜 드리려고 해요. 한번 제가 들어가서 옷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. 그리고 되게 신발이 되게 많이 파네요. 이런 디자인, 크로스 디자인을 여기 되게 많이... 어? 크로스를 파네? 디자인을 요런 디자인을 여기는 요렇게 귀여운 잠옷이 이렇게 귀여운 게 있어요. 잘 모르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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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불편해 그거는. 그래도 불편해서 안 돼. 너 있는데 엄마가 너 안 사준 거야 일부러 불편해서. 왜요? 넌 안 불편한 거. 이쪽에는 세일하는 거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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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야, 대봤어? 뒤로 옆으로... 인수고기 힐링 엥 엥 엥 엥